첫 소식입니다. 마포구 일대에서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제103에서 105회 현장구청장실은 양화진 역사공원, 망원역 2번 출구, 상암 근린공원을 점검했는데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구를 위해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 곳곳에서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양화진 역사공원을 시작으로 망원역 2번 출구와 상암 근린공원을 살폈습니다. 먼저 제303회 현장구청장실은 양화진 역사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망원역 인근 쓰레기통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민원 발생 현장을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구청장실은 2023년 착공한 상암 근린공원의 책쉼터 중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향후 상암 근린공원 책쉼터는 가구와 도서 등을 갖춘 후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